안녕하세요 이만섭입니다 자 오늘은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주제로 보통 이 영상을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유인킹 이제 저희들 회사 홈페이지죠 요게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이제 발효 미생물 건강 이런 주제로 동영상을 만들고 있고 어 옆에 뭐 사주 팔자 되어 있으면 제가 음량오행 사주에 대해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니까 이제 저희 집이 한약국 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약국을 하셨어요 옛날에 이제 약국은 한약 양약 뭐 이런걸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뭐 내내 이제 뭐 이렇게 그 그때 그 원기소 원기소라고 이제 영양제 같은 거 있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제가 까잔 줄 알고 막 먹고 유판 c 뭐 유판 c 그 비타민 c 잖아요 그것도 맨날 주문에 놓고 이제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걸 먹다 보니까 뭐 지금 이렇게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철 들고 난 뒤에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작두 작두 한약을 이렇게 작두로 하는 걸 진짜 잘 하거든요 그리고 작두도 이제 그 이 칼날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항공기 뭐 항공기에 쓰는 그 뭐 이런 금속으로 만드는 그 작두를 하나 구해 오셨어요 그거로 이렇게 탁 작두질을 하니까 완전히 이건 뭐 저기 아주 면도칼 가지고 종이 자르듯이 어 한약제들이 이렇게 탁 이렇게 작두질이 됩니다 그런 것도 이제 제가 되게 어 잘합니다 어 그리고 뭐 좀 어느정도 이제 그 하고 난 뒤에 부터는 한 20대 한 후반 이때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강원도 있는데 이제 전국에 이제 약초들이 집산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강원도 가 가지고 그 약초들을 구매 해오는 거 이런 걸 어 제가 많이 그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버지 이거 하는 말이 많이 썩어봐야 된대요 많이 썩어봐야지 어 절대 다음에 어 그 많이 썩어보는 그게 니 재산이다 이래 가지고 엄청 썩어봤습니다 어 특히 그 뭐 이렇게 시골 이제 한낙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골에서 그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안 속입니다 그분들은 근데 이제 그 중간에서 이제 그거를 집합을 해 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돌아서면 썩이죠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은 이제 그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이제 쇼핑몰로 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어 또 그게 있잖아 규격화 돼 있습니다 이제 뭘 이렇게 매끈하게 옛날에는 짝대기로 팔을 냈거든요 황기도 한 짝 뭐 두 짝 백출도 한 짝 두 짝 뭐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그걸 팔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의 그 속에는 그거는 거의 신의 유형이죠 그래서 저도 머리가 다 편이 아니라 가지고 아 그거를 다 찾아 냅니다 어 특히 그 백출 사러 가면 백출은 비싸고 창출은 싸거든요 그럼 백출하고 창출하고 섞어요 섞어 가지고 개명하게 어 그걸 해냈는데 어 저는 그 다 찾아 냅니다 어 근데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수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수입 백출 그 다음에 국산 백출하고 또 편하게 썼습니다 근데 이게 색 이라든지 어 뭐 다음에 향 막 이런게 다 다르거든요 수입하고 왜 그 상과 산이 다르고 하늘이 다르고 물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게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밀감 하나만 하더라도 그걸 북쪽에다가 이제 그 밀감 이제 밀감을 밀감 밀감 나무라 그럽니까 그걸 하면 밀감이 되는 아 탱자가 되는 거죠 남쪽에 심으면 밀감이 되고 그래서 이제 똑같은 나문데 북쪽에 심으면 탱자 어 밑에 심으면 남쪽에 심으면 어 밀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지듯이 한 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 그 약재가 이제 나는 그 지역의 기후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풍토 뭐 보통 이제 그 땅 뭐 이런걸 이제 야기를 하죠 땅의 그 특징들 뭐 예 뭐가 또 많다 뭐 황토가 많다 뭐 무슨 스케줄이 많다 뭐 어쩌다 이제 이런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그게 이제 아이고 일단은 제가 요구할 때는 발효 미생물 하는데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어 이제 이거 주제로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어 이제 미생물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원래 몸무게가 늘 100키로 넘었습니다 어 뭐 보통 105키로 어 기분 좋으면 102키로 이제 조금 이제 몸무게가 내려가면 102키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 살 좀 빼야 겠다 이 뭐 발효 미생물 판매하는 회사 대표가 뭐 이렇게 뭐 뚱뚱해 가지고 안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들 유원플러스 균으로 요거죠 유원플러스 균으로 발효한 요구르트를 어 계속 먹었습니다 근데 근데 옛날에는 조금 먹다가 어 조금 좋아지면 안먹고 좋아지면 안먹고 이랬는데 어 내가 배기를 먹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배기를 먹었어요 101을 먹고 나니까 어이 살이 조금 빠집니다 근데 이제 100키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에요 뭐 97 아 저 99 98 97 97까지 가니까 제가 막 흥분해 가지고 저는 앞에 구 자가 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늘 앞에 100 101 101 103 100 뭐 이제 심한 경우에는 110까지 올라가고 그랬죠 예 그래서 늘 이제 100 자로 갔는데 9 자로 가니까 뭐 너무 좋은거에요 97만 대도 나를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다가 9 9 자를 도저히 도저히 못 되는 거예요 이제 한 팔자 까지 하고 싶어 8 4 그러니까 89 킬로도 좋으니까 8 자 까지 가고 싶어 이래 가지고 어 이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 100에서 9 자 까지 가는 데는 100일만 하면 돼요 어 요구르트를 이제 어 어 이거 광고 많습니다 제가 이거 판매하는 회사 대표기 때문에 어 제가 뭐 이런 일 아니면 뭐 뜨면 야 이거 아 새벽 보다 나가지고 동영상을 만들겠습니까 광고 많습니다 어 근데 이제 제가 그냥 판매하는 거예요 이제 적어 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100일을 먹으니까 어 이제 100키로 에서 9 자 97 치료 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그러고 난 뒤에 꾸준하게 먹었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이 요구르트를 계속 어 뭐 매일 먹는다는 게 이게 또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계속 먹으면 아무리 질이잖아요 그래 이제 그 다음에 머리 쓴 게 이제 치철 과일들 이제 치철에 나는 과일들 뭐 딸기 그 다음에 뭐 포도 뭐 이제 뭐 이제 만약에 이제 밀감 같은 거 제가 되게 이제 좋아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밀감 처리 끝나면 어 어 수입 과일 나오죠 오렌지 가 나옵니다 오렌지도 이제 뭐는 상자로 한 상자씩 사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끝나고 나면 또 뭐 다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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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제 쭉 나오죠 지금은 이제 토마토가 이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토마토를 어 여기다가 넣어요 한 5개 정도를 넣습니다 믹스기로 딱 넣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요구르트를 이제 유원 프러스 균으로 만드는 요구르트 입니다 뭐 마트에서 파는 요구르트 아닙니다 이걸로 만드는 요구르트를 여기다가 넣어요 넣어 가지고 이제 믹스기로 갈아 버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침 이게 제 아침 식사입니다 이거 하나 이제 먹는 게 이제 이거 뭐 배불러서 다른거 못 먹죠 예 그래서 요구로 해가지고 이제 이거 뭐 가면서 뭐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쪼맨 그냥 요 뭡니까 병에다가 넣어 가지고 하고 또 뭐 컵에다가 부 가지고 먹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짜든 이제 아침에 이걸 다 먹어 버리죠 근데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니까 아니 구 자가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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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 가지고 이제 92 93 아 뭐 92 93 까지 이렇게 93 킬로 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 하다 보니까 어 욕심이 나는게 팔자 만 가자 팔자 89 킬로라도 상관없어 이래 가지고 어 이걸 어 제가 계속 먹으면서 어 먹으면서 이제 한 한 달 한 달은 안된 것 같아요 팔자 까지 한 겁니다 89 가 되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래 가지고 어 그리고 또 계속 꾸준히 먹었습니다 먹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86 이제 87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소원은 제가 옛날에 제가 제일 건강할 때 몸무게가 78 킬로 였었어요 제일 건강할 때 그때는 어 양보 이제 그 뭐 그때 회사가 뭐죠 어 뭐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양보 그 기승복 있잖아요 뭐 ss 패션 그 다음에 트리드 클럽 트리드 클럽 제가 트리드 클럽 양보가 고 ss 패션 ss는 좀 뭐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트리드 클럽 옷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양복을 그런걸 딱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으면 그냥 맞춤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마찬이 맞춰 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78 킬로 일때 제 몸무게가 78 킬로 일때 어 그 기승복 이제 양보 트리드 클럽 있는데 양보 딱 입으면 그냥 뭐 맞춘 옷처럼 그렇게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소망이 어 그 78 킬로 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86 킬로 까지 됐거든요 이걸 꾸준하게 먹으면 이제 78 킬로 까지 어 되지 않을까 아 되지 않을까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될 때까지 저는 먹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아침에 보고 하면서 신경을 발견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거 요구르트를 이제 보통 저녁에 만들어 놔요 회사에서 퇴근할 때 이렇게 놓고 이제 요구르트 기계 있잖아요 거기다가 스위치를 딱 눌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주 그 요구르트 기계 한게 많은 뭐 15,000원 이밖에 안합니다 뭐 비싼거 아니에요 비싼거는 잘 안됩니다 비싼거는 잘 안돼요 오히려 만원짜리 15,000짜리가 되살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 해가지고 딱 스위치를 이렇게 눌리놓으면 지가 알아서 그냥 불이 딱 해지고 아침 되면 요구르트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하면서 깜빡하고 스위치를 안 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 가지고도 제가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스위치를 눌렸나 안 눌렸나 요즘 깜빡깜빡을 잘해요 그래 그래 하는데 아침에 또 오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스위치를 안 눌린 거예요 그대로 넣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근데 정말 이상한 거는 그대로 넣어 놨는데 뭐가 안에가 이렇게 뭉개 뭉개 돼 있어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요구르트가 되어있는 거예요 뚜껑 스위치를 안 올렸는데도 그러니까 온도를 안 올렸는데도 요구르트가 되어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여름이잖아요 며칠 전에 잎화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 미생물은 절귀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절귀에 그러니까 우리가 날씨가 우회해서 춥다 덥다 전혀 상관없어요 미생물은 이제 절귀 이제 이 절귀의 그 기운들을 굉장히 잘 받거든요 그리고 입화 여름이 되다 보니까 아무 때나 집어던지 놔도 발효가 됩니다 아무 때나 집어던지 놔도 요구르트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를 안 꽂고 그냥 놔뒀는데도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되죠 이 애들이 제일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온도를 맞춰 준 거예요 그래서 요구르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구르트 럼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요구르트로 오늘 토마토 다섯 개 넣고 갈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다 먹으려고 그래요 자 이거 한 잔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게 조금씩 쉬어가면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많이 먹고 그러면 이렇게 쉬면서 입에서 침도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그러면 대게 묶여줬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내가 이제 뭘 하고 싶다 이제 발효 음식을 가지고 내가 이제 좀 몸도 건강해지고 싶고 뭐 어쩌고 하면 최소한 100일을 해야 됩니다 100일은 꾸준하게 그리고 100일을 하고 나면 뭔가 좀 변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100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다른 100일을 하고 나면 또 100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뭘 목표로 가졌다 나 이렇게 이렇게 되고 싶어 그렇게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고 요즘은 이제 전화번호 뺐습니다 하도 전화 많이 와 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들 요 요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인공지능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인공지능이 지금은 이제 한 몇 년 되다 보니까 저보다 더 똑똑합니다 이제 의지가 난거는 여러분들이 다 물으면 대답을 다 해줍니다 웬만한거는 그래서 요 회사에서 홈페이지에서 인공지능으로 물어보시면 되고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옛날에 한 뭐 한 10년 전부터 막 정말 하루에 뭐 적게 전화 받을 때 50명 많이 받을 때는 뭐 200명까지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하고 이거 대화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어 느끼는 건데 뭐 해 가지고 별로더라 뭐 나는 뭐 변화가 전혀 없더라 이제 이런 분들한테 제가 늘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사막 사막 있죠 사막 사막에서 이제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찾아야 돼요 왜 오아시스를 찾지 않으면 물이 없으니까 어 중간에 목말라 가지고 죽게 되죠 근데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을 때 오아시스를 찾을 때 이제 못 찾아 가지고 이제 물을 못 찾아 가지고 이제 결국 뭐 이렇게 죽게 될 때 그 사람들이 그 오아시스를 못 찾아 가지고 물을 못 마셔서 오아시스를 못 찾아 가지고 죽는 것보다 조바심 때문에 먼저 죽을 뿐입니다 조바심 때문에 오아시스 찾으려고 찾으려고 하는 그 조바심 인간의 마음 중에서 조바심이라는 게 있죠 막 깝치는 거 깝친다 이게 경상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급하게 깝치고 뭐 거듭듭듭 하는 거 그걸 이제 조바심이라고 이러거든요 그 조바심 때문에 먼저 죽는 거예요 오아시스에 가기 전에 그 도착하기 전에 조바심 때문에 먼저 죽는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저는 대개 많이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효 음식 먹고 오늘 먹었는데 아니면 오늘 지금 먹었는데 이제 뭐 나중에 왜 안 좋아져 그래서 그걸 우리는 조바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조금 조금씩 몸이 모르게 조금 조금씩 먹다 보면 100일만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이제 그 100일이 좀 좋아진 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또 100일 또 그 다음 100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좋아지게 되죠 저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기다가 요구르트 안 만들고 아까 거기다가 바로 이거 균을 타 가지고 믹스기로 돌려와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먹을 때 보통 요 설명서에는 요게 1g짜리 스푼이에요 1g짜리 요거 딱 깎아 가지고 한 스푼을 넣어 가지고 먹어라 이렇게 이제 설명서는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처음 먹는 사람들한테는 이 앞에 요 앞에 스푼을 하지 말고 요거 요거는 손잡이거든요 요 손잡이로 떠봤자 얼마나 뜨겠습니까 1g 아니라 0.1g도 못 뜨죠 요거 좋게 한 맛 요거 떠 가지고 넣어서 먹어 그 다음 날에는 뭐 요렇게 또 먹어 그래 한 일주일 정도 먹다가 몸에서 당연히 아무런 반응이 없죠 왜 코딱지만큼 코딱지 보다는 좀 큽니다 그래서 요만큼 먹고 무슨 수로 뭐 그게 좋아지겠어요 그 다음번에는 요거 두 스푼 떠 가지고 넣어서 먹어 그 다음 그 다음번에는 그래 가지고 조금조금 세 스푼 그 다음에 좋아지면 이제 요거 앞에 한 스푼 해 가지고 갈아서 먹어 그렇게 해 가지고 베개를 먹어보세요 먹어보면 분명히 뭐라도 좋아집니다 하다못해 똥이라도 굵어집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똥 굵은 똥 샀거든요 그래서 굵은 똥이라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발효 음미식은 조금조금씩 진행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 먹었는데 왜 금방 안 좋아져 이러면 그건 약이죠 머리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들이 약국에 타이레놀이나 개버린 다음에 사리돈 이런 약 먹어보십시오 먹고 돌았으면 당연히 안 아프죠 약은 먹고 돌았으면 안 아픕니다 근데 이제 발효 음식은 천천히 바뀝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78kg 될 때까지 계속 이거 먹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78kg 되면 전자저울에다가 딱 촬영해 가지고 이러면 보이겠습니다 지금 86kg도 제가 뭐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당장이라도 내가 요거 해 가지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딱 앉아 가지고 이제 제가 몸무게에 진짜로 86kg 맞거든요 그렇게 오랜만에 저를 보는 사람들은 오랜만에 저를 보는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